하루 더입니까? 아 네 제가 이번에 귀신 역할을 봤습니다. 하나, 둘, 셋! 2화에서 마지막에 아사히가 의심을 받으면서 끝나는데요? K2! 야 멋있다! 귀엽네. 하이 몸 왜 이렇게 빨개? 저때 더웠나? 도영이 머쓱 급식 아까 먹을걸. 급식 챙겨난다? 자연스럽게 터져. 뭐야? 뭐야? 정환아 너 말투가 약간 그렇다. 수의 아저씨네. 아저씨 뭐해요? 조금 그렇다잉. 아저씨 뭐해요? 아 죄송합니다. 조금 그렇다잉. 수? 아이 뻔해. 나 몸 빠른데. 아 이게 무서웠어. 이게 무서웠어. 이게 무서웠어. 어? 피! 머리카락 머리카락. 진짜 혼났을 때 저거잖아. 재혁이. 아닙니다. 울어? 아니요. 쳐? 재혁아. 첫날에 찍은 거 아니야? 어? 첫 신이었어요. 맞아. 맨 첫 신이었다. 종우 방머라니까 왜 이렇게 해서. 어색한. 어색한. 도영아 저 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뒤에서? 어 기억이 안 난다. 그냥 기억이 안 난다? 도영이. 웃기야. 잠만. 광기다. 오 진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. 어이구야. 너무 좀 그런다. 그렇다 야. 윤석이 형한테 왜 그래. 아 여기 해담이 잘했어. 어디 있는 거냐? 귀신이 나와라. 여기 해담이 진짜 잘했어. 루토야? 아까 전에 해놔. 아 진짜 부족해. 여긴 어디야? 학교 뒤편? 할머니. 운동장 그 뒤쪽이라서. 너도 약간 캐릭터가 있다. 약간 무뚝뚝. 우리 진짜 웃참. 아 이거 또 귀신 나오나 보다. 아파하는 씬인데. 아 맞다 맞다. 그 나오나? 나 바로 나올 텐데. 아 맞아 맞아. 저거 진짜 탑 때문에. 이거 아니야 여기? 네. 한 시간 반. 한 시간 반? 한 시간 반? 야 이거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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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물이 차가워서. 지금. 손이 안 나왔나. 저기 저기 부딪힘 세면대. 손 떼라고? 엉덩이 라인 너무 잘 보이잖아. 너 왜 이렇게 엉덩이가 나왔지? 아 우리 루토. 아 상이탈이. 라고 하시겠다. 한 밤 빼고. 한 밤 빼고. 아 이것도 여기서 나온구나. 형이었어? 너였냐? 그. 이 귀신인 게 빨리 나오면. 4, 5, 6, 8, 7을. 그러니까 어떻게. 눈 움직였음. 아 진짜? 나 못 봤어. 이게 정말 있을걸요? 야. 공평화. 제가 이번에 귀신 역할을 봤습니다. 귀여웠어. 여성이 귀신이라는 게 어려워요. 그치. 생각보다 어렵고. 여러 가지 표정이나 그런 거를. 나중에 이제 또 많이 나오잖아요. 진짜 표정하지. 많이 나옵니다. 아직 루토의 영향 반의 반도도 하지 않았어요? 이제 사화가 궁금해지는데요. 아이고. 하나 둘 셋. 출발.